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장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정리하셨고요 그 원인 중에서 외부 효과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원래 단독적인 문제가 나오면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외부 효과는 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외부 효과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 이렇게도 시험상에서 인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생산 과정과 소비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얘기는 경제 활동이라는 게 생산과 소비 활동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정의 외부 효과에 대한 부분은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 효과는요 정의 외부 효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의 외부 효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 정의 외부 효과라는 것은요 우리가 외부 경제라는 표현도 쓰고요 긍정적 외부 효과라는 표현도 쓰죠 그래서 얘는 사적인 비용하고요 사회적 비용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무슨 비용이 커지냐면 사적 비용이 크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사적인 편익과 사회적 편익을 비교할 때 사회적 편익을 훨씬 크게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시장에서의 과소 생산과 과소 소비의 문제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적정한 양이 생산이 되도록 정부가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통해서 그 양이 추가로 생산이 되게끔 유도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적 비용은 우리가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이죠 우리나라의 A라는 사람이 이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에 따른 백신을 하나 개발을 한 거죠 이 사람이 개인 사제를 5억을 들여가지고 이 백신의 특징은 뭐냐면 한 번 맞으면 예방과 면역에 대한 효과가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난리 날걸요 이번에도 전 세계 제약회사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될 텐데요 이러면 이 사람이 이 부담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사적인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비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회적 비용에서 사적 비용에서 외부 비용을 빼준다고요 이 백신 한 번 맞으면 예방도 되고 그 다음에 치료도 되고 다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외부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마스크 써야 되는 비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5인 이상 집합금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소상황들이 타격을 받는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러면 5억으로 인해서 5억 마이너스 알파죠 그쵸 그러니까 사적 비용 대비 사회적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정의의 비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부의 외부 효과를 얘기하게 되면요 얘는 우리가 외부 불경제의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얘는 사적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비용이 있으면요 사회적 비용이 있게 되면 얘는 사회적 비용을 더 크게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유발시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요 거기에 따라 사적인 편익과 사회적인 편익이 있으면 사적인 편익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얘가 정부의 규제가 없을 때는 과대 생산과 과대 소비의 문제가 유발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만약에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를 생산할 때 거기에 따라 우리가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가 유발이 될 때 이 오염된 거를 우리가 제거하는 비용이 있죠 이 비용을 갖다가 이 시멘트 생산할 때 이 생산비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많은 양을 생산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시멘트를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그거를 제거하는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생산비만 인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생산비를 통해서 많은 양이 생산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정부가 이 오염원을 추적을 해서 규제를 가하게 되면 이 비용이 생산비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니까 공급량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각종 규제를 통해서 시장에서 필요한 적정한 양이 생산이 되게끔 유도하게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의의 외과와 관련된 현상이 우리가 핀피 현상이죠 그리고 부의 외과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님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우리 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한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 집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please in my front yard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not in my back yard라고 얘기를 하죠 좋은 것은 우리 집 앞마당도 오픈해 주겠다 공원을 짓겠다고 그러면 우리 집 앞에다가 쓰레기 처리장 얼씬도 하면 안 돼 이런 얘기죠 하나의 지역 이기주의라고도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그 해결책을 보시게 되면요 정부는 공해방지법 같은 법을 제정을 해서 법적인 규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협상에 의한 해결이라고 해서요 코지의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재산권이 적정하게 설정이 되면 시장기구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기본 과정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1층하고 2층에 있는 사람들이 반려견에 따른 소음 문제 때문에 아주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의 지인이 여기를 방문을 해봤더니 이 사람 표정이 아주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반려견의 소음에 대한 문제를 그 문제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로 하고 월 상품권을 한 25만 원을 받기로 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짓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은 반려견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부터 자기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권리에 대한 보상의 지준이 마련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나름대로 이 사람도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각각의 권리에 따라 어떤 기준을 마련해주고 협상을 통해서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아마 흡음제라든가 뭔가를 설치해서 그런 문제를 조금은 줄여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그 문제도 시급한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코즈의 정리 개념이고요 실상은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금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을 해서 그러면 이 양반이 만약에 25만 원 정도 상품권을 받고 합의를 받다는 얘기는 이 소음이 25만 원보다는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를 마련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고요 아니면 합병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연탄공장 주변에 세탁소가 있었을 때 연탄공장에서 날리는 연탄가루 때문에 세탁소 주인이 힘들겠죠 그런데 둘이 합병하면 해소가 되죠 왜? 이 가루를 날릴 일이 없잖아요 같은 기업인데 그러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합병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단원 지문 증리를 보면요 개발부담금 부과제도는 간접개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로 돈 들어가면 간접개입이에요 그 다음에 금융지원정책은 간접개입이고요 정부의 시장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공공재해는 항상 시장에서 과소생산에 문제가 있다 그랬으니까 충분히 생산된다면 틀리죠 부예외과가 발생하면 과대생산에 문제가 있고요 부예외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키겠죠 감소시킨다니까 틀렸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역지구제라 토지용 계획은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수단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원 지문에 대한 거는요 한 번 강의 들으시고 내가 쭉쭉 풀면서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를 확인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76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토지정책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러면 이 토지정책에 대한 부분도요 토지시장도 기본적으로 불안전한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장기구를 통해 가지고는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는 토지시장에 개입을 해서 시장 실패로 발생한 부예외부효과 조정과 공공재로서의 토지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올 때 부예외부효과 문제 있죠 이거를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용 규제라는 것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토지용 규제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이 지역지구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공재로서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은행제도 있죠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가면 토지용 규제라고 나오는 거죠 이것도 기억은 해두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제목을 달고도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토지용 규제는요 계획당국이 일정한 목적하에 토지의 이용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특정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거기 특정에서 디귿으로 되어 있는데 기억이죠 특정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토지용 규제의 수단으로 쓰는 게 용도 지역제를 우리가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용 규제의 설정 기준은 토지용 계획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제라는 것은 토지용 계획에서 토지의 기능, 역할을 계획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마련한 법적 행정적 장치를 우리가 토지용 규제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이 표현까지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용 규제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이 바로 뭐냐면 그게 용도 지역지구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용도 지역지구제라는 것은요 토지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한 지역이나 지구로 지정한 다음에 특정 토지의 이용이 그 지역의 설정 목적에 맞도록 제한되는 제도를 말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해당 지역에 적합한 용도를 정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해당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의 진입을 배제함으로써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주 목적이었어요 원래 취지는 그러다가 지금은 토지용을 규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쓰는 게 이 용도 지역지구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지역지구제라는 것은 사적 시장이 외부역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서 채택되는 토지용 규제의 한 방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다 강력한 토지 이용 규제의 수단으로 우리가 쓰여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용도 지역지구제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용도 지역지구제의 목적을 보시게 되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목적은 첫 번째예요 지문 1번에 나온 것처럼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거기 5번 지문에 보게 되면 저소득 계층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주요 목적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게 항상 저소득 계층이지 중산층 이상의 계층을 위해서 정책적인 수단이 펼쳐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지역지구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분은 실전에서는 거의 많이 활용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단기 지역지구제가 시행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에 혼용이 돼 있으면 주거지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거를 만약에 분리시켜준다 그러면 주거지역의 기능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당 지역으로 수요가 급증하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주거지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은 초과인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경쟁에 의해서 주택 공급이 늘어날 때 비용이 일정하게 되면은 원래 가격 수준에서 양만 늘어날 거고 비용이 증가하면 원래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린 경우죠 그래서 지역지구제 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된 거는 예전에 10회 이전에 한번 인용이 됐었어요 그 이후로는 우리가 기본서 할 때 교과서 할 때 그래프 그려서 설명해 드렸지만 크게 인식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런 지역지구제를 시행했을 때 세 번째가 경제적 효과가 될 거고요 여기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단기는 수요가 늘어났는데 공급이 불변이니까 기존에 이제 수요자들은 초과 이윤이라는 걸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할 때 있죠 만약에 비용이 있죠 비용이 일정하면 그러면 가격도 불변이라는 얘기고 그런데 만약에 비용이 공급을 늘릴 때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죠 물건 만들 때 비용이 늘어났으니까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럴 때 이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문제점에 보시게 되면요 먼저 독점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독점의 문제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전적 독점하고요 그 다음에 사후적 독점이라는 얘기죠 얘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얘는 초과인을 얻게 되는 거죠 사전에 지역지구제가 시행이 되면서요 농업지역에 가서 택지지역으로 또는 신도시지역으로 개발이 된다는 정보를 입사하게 되면 사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초과인을 얻을 수 있고요 나중에 그게 계획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가격이 오를 때로 오른 상태에서 투자 들어간 사람은 정상이윤밖에는 못 얻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점 문제는 사전적 독점이 문제가 되더라 이런 얘기고요 우리나라 지역지구제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도시형 토지 공급이 많이 억제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의 택지를 조성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이건 공적인 주체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억제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인 개발과 이용이 조장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수원 보유구역이 됐든 어디든 간에 유흥업소나 이런 것들이 막 깔리게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특정한 용도를 위한 과잉 지정을 하게 되면 특정 재산권에 과잉 보호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잘못 비춰지면 특혜가 아니냐고 공교롭게도 거기에 또 알만한 사람이 땅이 거기 섞여 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용도 지역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일정한 지역이 있는데 도로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여기는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여기는 택지지구로 지정을 해버리게 되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 사람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손실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보자 그때 하는 게 우리가 토지적성평가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과 보존의 논리가 충돌이 됐을 때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를 보는 게 거기에 박스에 나와 있죠 토지적성평가제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 용어 알아두시고요 그럴 때 이렇게 해서 토지형 규제를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죠 이 사람은 관계가 없지만 이 사람들은 불만을 토려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그 밑에 가면 개발권 양도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용어상에서 우리가 개발권 양도제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얘도 알아놓은 두셔야 되죠 용어상에서 예 이거는요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은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게 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지정을 하냐면요 여기 만약에 보존 지역이 있고요 여기 개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보존 지역에 이게 용적률, 건폐률을 갖다가 가령해서 500%를 이렇게 줬는데 여기를 100%만 허용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00%의 활용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여기는 상업적인데 그래서 건폐률을 갖다가 한 900% 이렇게 주는 거죠 900%를 줬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500%만 이용하게끔 그러면 여기도 400%에 대한 이용을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발 지역은 토지 가격이 비싼데 일정한 공간 이상은 지을 수 없도록 하게 되면 손실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정부는 여기 400%를 활용하지 못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 손실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뭐를 발급해 주냐면요 개발권을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개발권을 발급을 해주고요 이 개발권을 매매를 하게 됨으로써 이 손실을 보상을 받게끔 그러면 여기는 추가적인 공간을 활용해야 될 때 법의 규정은 500% 이상은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 개발권을 사들이게 되면 이것만큼 이걸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추가가 되면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이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가 그게 개발권 양도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의 가장 큰 취지는요 공공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적인 주체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손실을 보존해 주는 게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활용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손실을 보존해 줄 때 이 개발 지역의 소유권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개발권을 발급해 주고 개발권을 시장에서 유통을 시킴으로써 그걸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78페이지에 가면 장점에 나와 있죠 공공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 없이 규제에 따르는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 개발권 양도제도는요 이미 설정된 이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과밀 개발 등의 문제가 약이 될 수 있다는 거 또 이미 개발이 된 지역은 개발권의 수요가 많지 않겠죠 그런 지역에서는 이 개발권 양도제가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를 토지형 규제를 하면서 나타나는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계획단위 개발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제의 제한 규정을 완화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지구가 있으면 이 전체적인 틀은 규제를 하지만 이 안에서 개별적인 운영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제도가 계획단위 개발의 논리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역지구제 있죠 토지형 규제의 경직성 문제를 완화시켜주게 한 것이 그게 계획단위 개발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토지은행제도라고 해서 우리가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 그러죠 얘들도 시험상에서 인용하니까 이게 결국 용어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토지은행제도라는 것은 결국 공공토지 비축제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령에 들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서울하고 수도권에는 택지를 공급할 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교과서 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1960년 할 때는요 지금의 강남 땅이 있죠 이게 평당 100원이었다고요 100원에 불화했다고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 서울시나 정부가 강남에 있는 땅을 한 100만 평 정도를 확보했으면 택지 확보가 돼서 공급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전에 토지를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서 나중에 토지 수요가 늘어났을 때 이 비축된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의의라고 봤을 때요 이렇게 사전에 비축하게 되면요 장점은 뭐가 있냐면 공공용지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고요 토지 시장의 수급 조절을 통한 지가 안정을 우리가 꾀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도시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사서 비축하는 게 공적인 주체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이 있죠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주거에 대한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요 사서 비축을 해야 되니까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하죠 그래서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거 그 다음에 비축을 한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이 토지를 활용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거기에 따른 관리의 문제라는 것들이 뒤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도의 취지만 아시면 이런 장점과 단점은 우리가 유추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토지은행 제도라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장기적으로 토지를 비축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토지 비축 계획을 보시면 10년 단위의 종합계획이 있고요 연도별 시행 계획으로 나눌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토지은행 제도를 하게 되면 토지를 사야 되잖아요 그때 비축 목적에 따라 협의, 수용 또는 매수 청구 등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매입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공개발용 토지로서 보상계획 공고 이전일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주택공사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토지 매수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도 정부가 예산이 있으면 사줄 수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조금씩 밀리기도 하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은행 사업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농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도 취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비축된 토지는요 토지주택공사에서만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때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토지선멸제도라고 있어요 이것도 용어에서 알아두셔야 되죠 그런데 거기 여러분들이 내용해 보시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거래 계획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을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국가 지자체 또는 LH공사라든가 또는 공공기관이 그 매수를 원할 때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해서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강제수용이 아니라 뭘 할 수 있다? 협의 매수 물론 필요했다는 공공개발용으로 할 때는 강제수용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협의 매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떨 때 협의 매수냐면 공익사업용 토지라든가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선매자를 지정하는 거죠 LH공사라든가 지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토지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개인 간의 거래를 한다 그러면 그 거래에 앞서서 여기 있는 선매자하고 협상을 통해서 이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는 그게 틀리게 한 번 나온 거예요 두 번째가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강제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리게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거기까지 정리는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환지와 수용 방식 그다음에 개발이 환수 몇 가지에 추가되는 용어를 정리하고 주택 정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